이 사진들은 미리 접속 중이야 아직도 도준택 쪽 이사들은 배를 옮겼하게 주저하고 있거든요. 일이 이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라 언니 탓이야.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. 2년 전처럼 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줄 거야. 장명씨를 체포합니다. 잠깐만요. 이럴 리가 없어요.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. 현석 씨. 남아요. 현석 씨. 이건 함정이야. 내가 당한 거라고요. 나는 억울해. 글 주세요.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.